안녕! 나는 효진! 그래 맞아! 온앤오프 빨간머리 개야! 안녕! 내가 누구지 궁금해? 황버지 빼곤 아무도 못 말리는 개! 어제보다 오늘도 상큼한 레몬이 MK야! 우리가 즐겨 듣는 노래가 궁금하다고? 우리의 풀리를 털고 싶다고? 아...원래는 안되는데... 너니까 알려주는 거야! 온앤오프 효진! MK의 최! 플레이리스트! 네! 제대로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온앤오프의 효진! 온앤오프 MK입니다! 뮤직의 플로에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최! 플레이리스트! 우리가 뭘 할건지 느낌 딱 오지 않나요 MK씨? 최!가 최!로 즐겨듣는 플레이리스트를 최!가 직접 소개한다 한마디로 대해자 방송 아닌가요? 네! 플로의 간판 음악쇼가 될 최! 플레이리스트의 문을 저희 온앤오프가 열게 됐습니다! 승승장구 각이에요! 어허! 네! 저랑 MK씨가 또 차례대로 두 개의 플레이리스트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그 첫 시간 시작은 온앤오프 정규 1집 리패키지 앨범 시티 오브 온앤오프를 저희만의 스타일로 꺼내 들어 볼까 해요! 준비됐어요? 빨리 꺼내주세요! 빨리! 네! 시티 오브 온앤오프 첫 번째 트랙! 이번 리패키지 앨범의 타이틀곡이기도 하죠 춤춰! 어떤 곡인지 MK씨가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춤춰! 제목 그대로 춤을 추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뷰티풀 뷰티풀에서 불러 노래가 있잖아요 그쵸! 거기선 부르자 노래! 이런 느낌이었으면 연장선! 연장선이 가까운데 뷰티풀 뷰티풀 노래를 했으면 이번에 춤을 추자! 연장선인 곡이 느낌이 나는 곡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뷰티풀 뷰티풀에서는 나의 모든 삶은 예술이며 자유로운 나는 그 누구보다 아름답다 라는 메시지를 담았는데 또 춤춰에서는 그 자유를 이야기함과 동시에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우리만의 춤과 노래를 하자 뭐 이런 메시지를 담은 곡이에요 좋습니다! 솔직히 춤춰 연습이나 무대를 하다가 눈앞이 핑돈적이 있다 아 저 있어요 솔직히 저희가 이제 춤춰 연습을 이제 저희가 활동하기 전에 정말 많이 했잖아요 네네네 연습실에서 이 곡을 3번 아무 말 없이 그냥 3번 돌려보자 이렇게 약속하고 한번 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근데 저희가 두 번만 하고 실패했어요 한 번에 마지막 한 번에 다 조용해지더라고요 네 갑자기 이제 와이엇이 다들 누우라고 너무 힘드니까 그때 정말 끝나고 저는 굉장히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앞이 흐려져요 우리 안무가 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춤춰는 어떻게 상중하 중에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최상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온앤오프의 안무는 더 이상 이것보다 힘든 안무가 나올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요 더 이상 이제 높은 난이도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없죠 정말 네 그럼 춤춰에서 가장 좋아하는 파트는 누굽니까? 어디 파트 어디 파트냐고요? 네 아무래도 춤춰니까 춤춰 여기가 아닐까요? 불러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불러주셨네요 아주 좋아요 네 인트로도 되게 좋아요 좋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2번 트랙 마이제네시스죠 저는 이 곡을 이 곡을 들으면 진짜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되게 새로운 느낌의 곡 느낌이 나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신선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이 곡을 가이드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난이도가 높은 곡인지 이게 가이드를 했었을 때 쉬운 곡이 아니구나 난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려웠죠? 너무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솔직히 저는 어려운 노래가 좋아요 녹음할 때 재밌어요 저한테 얻는 것도 있고 좋네요 좋습니다 네 녹음하면서 혹시 황버지한테 네 주문 받은 게 있다면? 어 이제 위버맨시 이 발음이 저희가 평소에 쓰지 않은 뭐 단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되지? 우버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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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막 몰랐는데 이제 노래 가이드에 있더라고요 우버맨시 약간 나오는데 이것도 처음에 우로 했다가 또 이제 황버지께서 녹음할 때 위 도 아니고 우도 아닌 위로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아 생각났다 이거를 주문을 받았던 게 기억이 나요 우버맨시 네 좀 어려웠어요 여기 부분은 맞아 맞아 네 네 네 네 4번 트랙은 아주 명곡이죠 네 뷰티푸뷰티풀입니다 이 노래가 딱 전주가 시작되면 기분이 어때요? 앤기씨? 아 막 움직이고 싶어요 막 막 움직이고 싶어요 오 오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노래는 이 시간이랑 찰떡이다 어 이 노래는 음 24시간이죠 어 매일 매일 들어도 사실 찰떡이에요 그러면은 꼭 시간을 정해줘야 된다면? 몇 시 몇 분? 신나운 노래니까 7시 7분 저녁인가요? 그쵸 이유가 있어요? 아 오전으로 바꿀래요 일어나야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일어나야 돼요 좋네요 알람으로 또 맞춰놓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딱이죠 그러면은 내가 요즘에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퓨즈 오 역시 좋아요 좋습니다 또 있어요 사실 뭐예요? 효진 아 왜 이래? 다른 멤버들이 뭐가 돼요 그럼? 아 여기 나왔으니까 비밀로 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온앤오프 멤버와 퓨즈로 하겠습니다 와 네 아무튼 좋습니다 네 5번 트랙 제목은 My Name Is인데요 이 곡은 뭐라고 설명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자기소개 자기소개? 네 그쵸 자기소개했어 그렇죠 왜냐면 우리만의 매력이 가장 잘 드러난 곡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소개를 노래로 한다는 거 자체가 어 많이 못해보는? 많이 못해보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뭔가 많이 시도를 안해본 생각을 못했죠 사실 네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굉장히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이 노래를 노래가 저희를 어필하는 가장 좋은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느 날에 현이 형이 연락이 왔어요 가사를 멤버들 다 써야 된다 이걸 듣고 어 뭐지 했었는데 이 노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신박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가사를 이제 현이 형 형 형이 이제 황버지께서 네 황버지 황버지께서 이 가사를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사실 멘붕이 왔어요 어 난 가사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어떡하지? 근데 생각보다 짧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어서 썼어요 그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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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바로 멜로디 카피하고 바로 가사 써보고 바로 녹음하고 끝났습니다 제일 잘했던데? 보니까 에이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근데 저는 진심으로 개인적으로 MKC 파트 제일 좋아요 그래요? 네 여기 있잖아요 황버지 빼고 그 파트가 너무 좋아요 네 또 황버지를 넣었어요 현이 형이 또 좋아하거든요 알죠? 아 좋아해요? 네 네 네 그럼 10번 트랙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10번 트랙은요 누워서 세계 속으로 라는 곡입니다 자 누워서 세계 속으로 어떤 곡일까요 MKC? 누워서 세계 속으로는요? 네 어 일단은 요즘 같은 시기에 굉장히 적합한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쵸 그쵸 누워서 여행을 하냐니 이제 그런 느낌을 보는데 어... 뭔가 요즘 같은 시기에 여행 갈 수 없잖아요 응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여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 뭐야 그 있잖아요 로드뷰 아니 스트립뷰 그렇죠 그렇죠 가사도 있잖아요 네 네 네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제 그 로드뷰나 뭐 스트립뷰 이런 걸로 여행을 대신 스마트폰으로 그쵸 컴퓨터로도 하고 네 그런 내용이 또 담겨져 있어요 해보셨어요? 어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많이 안 해봤어요 저는 해봤어요 어디 가봤어요? 모스크바하고 어헤헤허 뭐 러시아 똑같잖아 똑같잖아요 아 근데 뭐 넓잖아요 러시아는 블라디버스턱도 있고 네 여러가지 있는데 일본도 가봤고 오 많이 가봤어요 여건이 필요 없는 네 그쵸 여건이 필요 없고 굉장히 좋네요 그럼 만약에 여건을 딱 챙겨서 떠난다면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디예요? 저는 남극이요 아니 여권을 가지고 남극 갈 수 없잖아요 갈 수 있어요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진짜예요 남극 몰랐네요 죄송해요 북극은 못 가고요 남극은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어요 남극이 여권을 들고 갈 수 있어요? 네 진짜예요 배 타고 가야 되는 줄 알았네 그래서 진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진짜 남극 가는 거예요 가서 펭귄네 사진 찍고 진짜로 조심하세요 가게 되면 빠지지 않게 같이 가요 전 안 갈래 추운 게 싫어가지고 안녕하세요 네 좋아요 네 플로와 함께하는 온앤오프 효진 MK의 최애 플레이리스트 다음 시간에는 저랑 MK가 평소에 즐겨듣는 찐 최애 플레이리스트를 소개해드릴게요 그때까지 온앤오프 노래 챙겨들으시면서 기다려주세요 지금까지 온앤오프 MK 온앤오프 효진이었습니다 안녕